저 왼발을 거울 쪽으로 내면서... 저 왼발을 거울 쪽으로 내면서... 저 선생님 돌아가는데... 뭐였어? 뭐였어? 저 선생님 돌아가는데요! 돌아가지 않게 당겨내... 아, 선생님! 아, 선생님! 아, 선생님! 아, 나 진짜... 아, 나 진짜... 저 여기로 간대요! 이거 맞나요? 네, 그거 맞으세요! 난 뭐야? 이거 잡았어요! 잠시만요! 이거 잡으세요! 네, 맞아요! 그렇게 늘려주시면 돼요! 이거라고요? 네, 다리를 쭉 펴줄게요! 야, 나 못하겠는데? 아, 잘 살려줬어! 왜 이렇게 멀티 아니에요? 아니, 이거 밖이 아니에요? 나 안 나와 줬어요! 감사합니다.